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었는데요. 야당은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부실 인사검증 책임을 추궁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. 한 장관은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했지만 민주당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. 김유빈 기자입니다. 민주당은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부실한 인사검증 책임이 법무부에 있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. 한 장관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판결 열람이 가능하도록 법원 행정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놓고 신경전도 있었습니다. 근로시간 개편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. 장관님께서는 120시간 근로에 동의하십니까? 가능하겠습니까? 한글 못 알아듣습니까? 120시간 근로에 동의하느냐고 묻는 겁니다. 120시간을 왜 근로를 해야죠? 다만 여야는 한 목소리로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.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 김유빈입니다.